네 일빵빵 이 배달고사는 기총 오늘은 108강 지난 시간에 배운 S&S 그 접속사 이어서 과거형 과거형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의미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어 과거형이니까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자마자가 과거로 표현할 수 없잖아 한국말로 되자마자 아니 과거는 비슷하죠 하자마자 뭐뭐 했어 하자마자를 한국말도 과거로 할 수 없으니까 하자마자 뭐뭐 했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과거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나는 여기 온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오자마자 as soon as I come here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왔다 I came here 내가 여기 오자마자 뭐뭐 했다 as soon as I came here 그렇죠 알겠어요 뒤에 문장에 따라서 과거형이 올 경우 과거의 과거지제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soon a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외우셔서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질문들이 많은데 이걸 과거를 써야 되냐 뭐라 써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룰이 있죠 접속사 들어가는 문장 주어동사 시간을 나타낸 접속사일 때는 뒤에 문장이 과거면 고민할 필요 없이 앞에도 과거 앞에도 과거 알겠죠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as soon as 문장이 과거를 써야 돼서 그런 게 아니야 네 알겠어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as soon as는 우리가 배웠던 after before when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과거 올 때는 과거 문장을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72페이지요 자 오늘은 뭐 이론적으로는 다 공부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과거 문장 동사 연습하면서 우리가 문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거기요 의미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기 거기 온다 그럼 뭐예요 I come there 그렇죠 내가 거기 오자마자 as soon as I come there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과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 거기 왔다 I came there 그렇죠 나 거기 오자마자 뭐 뭐 했어 as soon as I came there 됐죠 좋습니다 나는 그녀를 본다 I see her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as soon as I see her 좋습니다 지난시에 배운 거고요 오늘은 과거입니다 나는 그녀를 봤다 I saw her 좋아요 발음 주의해주세요 다시 한 번요 I saw her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뭐 뭐 했어 as soon as I saw her 그렇죠 그럴 때는 과거를 써주라는 거 좋습니다 거기 도착하다라는 표현은 뭐가 있다고요 get there 나는 거기 도착한다 I get there 내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as soon as I get there 좋습니다 나는 거기 도착했다 I got there 나 거기 도착하자마자 뭐 뭐 했어 as soon as I got there 잘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된다 I am ready 그렇죠 내가 준비되자마자 as soon as I'm ready 좋습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나 준비했어 I was ready 내가 준비되자마자 나는 뭐 뭐 했어 as soon as I was ready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녀의 주소를 안다 발견한다 find her address 그렇죠 I find her address I find her address 내가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자마자 as soon as I find her address 좋습니다 과거형으로 갈 거예요 나 그녀 주소 알아내자마자 뭐 뭐 했어 as soon as I found her address 좋습니다 내가 일어난다 I get up 내가 일어나자마자 as soon as I get up 내가 일어나자마자 뭐 뭐 했어 as soon as I got up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그죠 좋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어 I hear the news 내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as soon as I hear the news 좋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어 I heard the news 내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뭐 뭐 했어 as soon as I heard the news 좋습니다 집에 도착하다 I get home 나는 집에 도착한다 I get home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as soon as I get home 좋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뭐 뭐 했어 as soon as I got home 좋습니다 나는 차를 산다 I buy a car 나는 차를 샀어 I bought a car 좋습니다 한번만 더 I bought a car 그 발음 주의하라 그랬어요 내가 차를 사자마자 as soon as I buy a car 좋습니다 과거형이요 내가 차를 사자마자 나는 뭐 뭐 했어 as soon as I bought a car 그럴 때는 과거형 쓰라는 거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끝내다 finish dinner 나는 저녁 식사를 끝내 I finished dinner 나는 저녁 식사를 끝내자마자 as soon as I finished dinner 잘했습니다 내가 저녁 식사를 끝내자마자 나는 뭐 뭐 했어 as soon as I finished dinner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발음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73페이지를 보시고요 제가 감기가 좀 다 나는데 아직까지 좀 긴 호흡일 때는 잔기심이 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큰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문장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는 거기 온다 I come there 나는 거기 왔어 I came there 내가 거기 오자마자 as soon as I come there 그렇죠 내가 거기 오자마자 뭐 뭐 했어 as soon as I came there 완벽해요 내가 거기 오자마자 나는 그를 방문했어 as soon as I came there I visited him 좋습니다 visit 동사는 주의하라 그랬죠 뒤에 그냥 장소 혹은 명사 그죠 여기 온다라 그랬습니다 방문하는 거예요 I visited him 자 이 문장을 앞으로 배울게요 내가 거기 오자마자 나는 그를 방문했어 I visited him as soon as I came there 잘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본다 I see her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I as soon as I see her 나는 그녀를 봤어 I saw her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나는 뭐 뭐 했어 as soon as I saw her 좋습니다 과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 그녀를 보자마자 문을 열었어 as soon as I saw her I opened the door 좋아 I opened the door 이 문장을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나는 문을 열었어 I opened the door as soon as I saw her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거기 도착하다 I get there 내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as soon as I get there 좋아요 자 난 거기 도착했어 I got there 내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뭐 뭐 했어 as soon as I got there 나는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 얘기에 편지를 썼어 as soon as I got there I wrote to him 좋아요 자 그런 문장까지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I wrote to him 자 그 문장을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 얘기 편지 썼어 I wrote to him as soon as I got there 좋습니다 한 번 더요 I wrote to him as soon as I got there 좋아요 좋아요 W 발음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잘하고 있어 자 나는 준비된다 I am ready 내가 준비하자마자 as soon as I'm ready 나 준비했어 I was ready 내가 준비하자마자 뭐 뭐 했어 as soon as I was ready 좋아요 자 문장 길게 만들어 볼게요 나 준비되자마자 서둘렀어 as soon as I was ready I hurried up 좋아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as soon as I was ready I hurried up 좋아요 I hurried up 자 이거를 문장 앞으로 빼볼게 내가 준비되자마자 난 서둘렀어 I hurried up as soon as I was ready 자 한 번만 더 I hurried up as soon as I was ready 한 번만 더 다시 네 천천히 천천히 해볼게요 I hurried up as soon as I was ready 왜 이렇게 오늘 급해요 뭐 있어 아니요 좋습니다 네 자 나는 그녀의 주소를 알아낸다 I find her address 응 내가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자마자 as soon as I find her address 나는 그녀의 주소를 알았어 I found her address 그렇죠 나는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자마자 뭐 뭐 했어 as soon as I found her address 좋아요 다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문장 길게 만들어 봅시다 내가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자마자 나는 그녀의 집에 잠깐 들렀어 as soon as I found her address I dropped by her house 좋아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봐봐 발음 좋아요 근데 I dropped by her house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어떻게 되겠어 drop by 그렇죠 그냥 drop by라고 발음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알아들어 과거인지 왜 founder 그렇지 앞에 founder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걸 I dropped by her house 이렇게 안 해도 알아듣습니다 알겠어요 굳이 이렇게 이런 걸 하나하나 발음하려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너무 알래스카에서 온 것 같죠 알겠어요 네 자 I dropped by her house 이걸 문장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자마자 나는 그녀의 집에 잠깐 들렀어 I dropped by her house as soon as I found her address 좋아요 다시 한 번만 I dropped by her house as soon as I found her address 좋아요 그 뒤에 마찬가지로 원어인 선생님 발음하는데요 그 정도 속도로 좀 여러분들이 맞춰서 계속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거 꾸준히 해야 돼 네 문장은 꾸준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나는 일어난다 I get up 내가 일어나자마자 I as soon as I get up 좋아 나는 일어났다 I got up 내가 일어나자마자 뭐 뭐 했어 as soon as I got up 나 일어나자마자 샤워했어 as soon as I got up I took a shower 좋아요 I took a shower 이 문장을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일어나자마자 난 샤워를 했어 I took a shower as soon as I got up 좋습니다 자 난 뉴스를 듣는다 I hear the news 음 내가 뉴스를 듣자마자 as soon as I hear the news 난 뉴스를 들었어 I heard the news 내가 뉴스를 듣자마자 뭐 뭐 했어 as soon as I heard the news 나 뉴스를 듣자마자 그녀에게 전화했어 as soon as I heard the news I called her 좋아요 자 I called her 자 이 문장을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뉴스를 듣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어 I called her as soon as I heard the news I heard the news 음 다시 한번 이게 발음이 이게 가시지가 않는다 이건 트라우마가 진짜 있어서 제가 막 예습이나 복습할 때도 자 우리끼리만 네 책이 되지 얼마나 지났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이걸 인연이잖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I called her 인데요 발음하다 보면 I call he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뉴스를 듣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 I called her as soon as I heard the news 좋아요 좋습니다 자 집에 도착하다 I get home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as soon as I get home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뭐 뭐 했어 as soon as I got home 잘했습니다 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 TV 봤어 as soon as I got home I watch TV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watch TV 이렇게 하기가 좀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앞에가 살짝 죽는 거야 네 그러니까 I watch T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 watch TV 그래도 알아들어요 왜 God 그렇지 알겠어요 I watch TV 이 문장을 앞으로 빼볼게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TV를 봤어 I watch TV as soon as I got home 잘했습니다 나는 차를 산다 I buy a car 내가 차를 사자마자 as soon as I buy a car 나는 차를 샀어 I bought a car 내가 차를 사자마자 뭐 뭐 했어 as soon as I bought a car 좋습니다 나 차를 사자마자 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했어 as soon as I bought a car I drove on the highway 좋아요 d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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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 단어가 어떻게 변하죠? drive drove drave 그건 drink고요 죄송합니다 drink랑 헷갈렸네요 다시 나도 drive drove drive 이게 뭐였죠? 아우 신나 트랙 뒤에 찾아봐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네 이게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알겠어? buy는 어떻게 변하나? buy but but 그렇죠 내가 참 직구 직구 이래주면 안 되는데 자 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했어 이 문제를 앞으로 빼볼게요 네 나의 차를 사자마자 나는 고속도에서 운전했어 I drove on the highway as soon as I bought a car 좋습니다 자 저녁 식사를 먹다 끝내다 I finished dinner 어 나 저녁 식사를 끝내자마자 as soon as I finished dinner 응 저녁 식사를 끝났어 I finished dinner 좋습니다 이것도 그쵸 굳이? 네 안 해줘요 내가 저녁 식사를 먹자 나는 먹무했어 as soon as I finished dinner 좋아요 자 난 저녁 식사 먹자마자 커피 마셨어 as soon as I finished dinner I drank coffee 좋아요 I drank coffee 이 문제를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저녁 식사를 먹자마자 나는 커피를 마셨어 I drank coffee as soon as I finished dinner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굉장히 빨리 끝나겠는데 그쵸? 네 강의가 그 올리고 또 바로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강의를 지난 시간 일주일 쉬웠기 때문에 네 어 언제 또 우리가 만나지? 그러니까요 요새 바쁘죠? 네 주말에 뭐해? 주말에도 토요일은 일하는데 원래 일요일날 저희가 했었잖아요 녹음을 근데 이번주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요? 왜? 똘복근이 안 돼 이제? 아 이번 주만 조금 네 이제 막 스케줄이 생겨? 아니 그게 아니고 바다를 까는 거 아니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바다를 간다고? 네 바다를 가? 네 봄인데? 네 아니 좀 바다는 겨울에 가는 거예요 좀 마음이 적적해가지고 야 네 무 똘복씨 네 뭔 마음이 적적해서도 바다를 가 바다를 가면은 더 적적하지 봄에 딱 트인대에 좀 있고 싶어서 요새 좀 그렇습니다 그래? 네 저기 여기 오면은 제가 탁 트이게 해주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그냥 생각 안 하고 다 잊고 싶어서 벌써? 어? 자네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어? 내가 지난 시간에 좀 과하게 했구나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좀 과하게 했습니다 요새 조금 그래서 그래? 나 하나로 끝냅시다 네 우리 어떤 어떤 청취자분이 대통령으로 나를 밀어주겠다 윤중노를 폭파해달라고 네 이게 그 옛날에는 가을이 남자의 계절 그랬는데 요새는 봄도 탑니다 남자들이 나 하나로 족합시다 먼 바다야 가지마 아니 근데 그건 조금 혼자 가? 혼자? 아니요 친구 한 명이랑 남자 둘이? 네 어? 야 그거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림이야 아니 제가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아 좋아하고는 안 좋아하고는 그 남자 둘이서 또 차에 혼자 가 그게 너무 멋있어 그 남자 둘이 가서 술도 안 먹잖아 또 아니요 이제 좀 간단하게 단단하게? 바다를 보면서 어디로 갈 거야? 속초로 예상 없어요 동해쪽 동해쪽 따라가야지 따라갈게 싫어? 아니요 좋습니다 창피해? 아니 아우 전혀요 따라가야지 아 그래요 네 토요일에 가서 일을 올라오나? 네 토요일에 일 끝나고 밤에 가서 아 일 끝나고 네 좋습니다 뭐 개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제가 뭐 이렇게 구속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그래 가지마 그래 그럼 우리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바닷가에서 너무 실시간 파도소리를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그것도 괜찮겠는데 자 오케이 스케줄은 뭐 초반간 잡아보도록 하구요 좋습니다 자 341번이죠 네 360번까지 네 자 20개 문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as soon as 이렇게 나오구요 as soon as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시면 컴마 네 그리고 위치 그런 거 눈으로 네 꼼꼼하게 꼼꼼하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눈에 익히셨죠 이 위치나 이런 거는 그런 거 그냥 강구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341번입니다 어 내가 거기 오자마자 나는 그를 방문했어 as soon as I came there I visited him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s soon as I came there I visited him as soon as I came there I visited him 자 342번입니다 I visited him 자 이 문제를 앞으로 빼볼게요 어 나 거기 오자마자 나는 그를 방문했어 I visited him as soon as I came there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이요 343번입니다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나는 문을 열었어 as soon as I saw her I opened the door 좋아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 발음을 as soon as I saw her I opened the door 좋습니다 써가요 써 그냥 우 하지 마시고 써 써 써 써 그렇죠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 들어보세요 as soon as I saw her I opened the door as soon as I saw her I opened the door 344번입니다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나는 문을 열었어 자 I opened the door 이 문제를 앞으로 빼볼게요 I opened the door as soon as I saw her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이요 I opened the door as soon as I saw her I opened the door as soon as I saw her 345번입니다 나 거기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 얘기 편지 썼어 as soon as I got there I wrote to him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이요 as soon as I got there I wrote to him as soon as I got there I wrote to him 346번입니다 내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 얘기 편지 썼어 I wrote to him 자 이 문제를 앞으로 빼볼게요 I wrote to him as soon as I got there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이요 I wrote to him as soon as I got there I wrote to him as soon as I got there 347번입니다 내가 준비되자마자 나는 서둘렀어 As soon as I was ready I hurried up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이요 348번입니다 내가 준비되자마자 나는 서둘렀어 I hurried up 이 문제를 앞으로 빼볼게요 I hurried up as soon as I was ready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이요 I hurried up as soon as I was ready I hurried up as soon as I was ready 349번입니다 내가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자마자 나는 그녀의 집에 잠깐 틀렸어 As soon as I found her address 그녀의 집에 잠깐 틀렸어 I dropped by her house 좋습니다 I dropped by her house I dropped by her house 좋아요 자 원어임 발음이요 As soon as I found her address I dropped by her house As soon as I found her address I dropped by her house 350번입니다 내가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자마자 내가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자마자 나는 그녀의 집에 잠깐 틀렸어 I dropped by her house 자 그 문장을 앞으로 빼볼게요 I dropped by her house as soon as I found her address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이요 351번입니다 내가 일어나자마자 나는 샤워를 했어 As soon as I got up I took a shower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이요 As soon as I got up I took a shower As soon as I got up I took a shower 352번이에요 내가 일어나자마자 나는 샤워를 했어 I took a shower 자 이 문장을 앞으로 빼볼게요 I took a shower As soon as I got up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As soon as 다음에는 문장 마찬가지로 과거 시절 영향을 받는다겠죠 I took a shower As soon as I got up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I took a shower As soon as I got up I took a shower As soon as I got up 353번입니다 내가 그 뉴스를 듣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 As soon as I heard the news I called her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As soon as I heard the news I called her As soon as I heard the news I called her 자 이것도 뭐 발음 알겠죠 I called her 이렇게 했는데 연어면 되니까 Call her Call her 이렇게 말해요 그죠 Call her 네 들어오세요 좋습니다 354번 일단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 그 뉴스를 듣자마자 그녀에게 전화했어 I called her As soon as I heard the news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I called her As soon as I heard the news I called her As soon as I heard the news 355번입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 TV를 봤어 As soon as I got home I watched TV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이요 356번입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 TV를 봤어 I watched TV 자 이거를 앞에 빼볼게요 I watched TV As soon as I got home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이요 I watched TV As soon as I got home I watched TV As soon as I got home 357번입니다 내가 차를 사자마자 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했어 As soon as I bought a car I drove on the highway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이요 As soon as I bought a car I drove on the highway As soon as I bought a car I drove on the highway 358번입니다 자 내가 차를 사자마자 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했어 I drove on the highway 자 그 문장을 앞으로 빼볼게요 I drove on the highway As soon as I bought a car 좋습니다 자 원어임 발음이요 I drove on the highway As soon as I bought a car I drove on the highway As soon as I bought a car 네 지금 이게 우리가 그 지금 천천히 한글을 보고 이제 그 단계적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어서 그렇지 지금 이 문장 같은 거 있잖아 네 이거 이것만 해도 벌써 안 들려요 네 그치? 무슨 말인지 모를걸?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내용을 알고 우리가 먼저 말을 하고 들으니까 그런 뜻인가 하지 어? 막상 이렇게 딱 그렇지 여는 데고 그러면 모를걸?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 drove on the highway As soon as I bought a car 어때요? 저는 사실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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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닝이야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나 문장을 보면 쉬워 근데 벌써부터 이제 여러분들 쓸쓰 이제 문장들이 어? 그렇죠 리스닝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무방비 상태로 딱 들었을 때 이거를 알 수 있겠냐는 말이죠 모르죠 네 이제 쓰는 거나 보는 거는 괜찮은데 거꾸로는 하는데 원어민이 만약에 들려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하는 얘기야 내가 나중에 시간 될 때 이 문장들 원어민 선생님 이 문장들 있잖아 네 이걸 한번 따로 뽑아갖고 네 받아쓰기 한번 해볼까? 어?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 그래?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를걸 이거 괜히요? 자기 입으로 해놓고도 안 들릴걸? 이게 벌써 시작입니다 리스닝이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 불지하게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어? 보드칼 이런 식으로 네 그렇잖아 네 잘못 들으면 뭐를 알아? 보드카로 들어요 보드칼 그치? 보드카로 들어요 보드카 보드카 어? 그러네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더 헷갈리게 네 그러니까 이게 리스닝이 이렇다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짧은 문제 아 그냥 그래 앞에 접속 써놓고 하는 문제 이지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생각을 해봐 원어민들이 하는 것만 들어봐 원어민 선생님이 하는 거를 만약 순서를 다 바꿔놓고 들어놓고 얘기를 뜻을 생각하라고 하면 벌써부터 여러분들 이제 헤매기 시작할 거야 멘붕 그러니까 어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쩔 수밖에 없어요 응? 네 좋습니다 자 359번인가요? 네 자 요거 해볼까? 내가 저녁식사를 먹자마자 나는 커피를 마셨어 As soon as I finish dinner I drank coffee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As soon as I finish dinner I drank coffee As soon as I finish dinner I drank coffee 자 360번입니다 내가 저녁식사를 먹자마자 나는 커피를 마셨어 I drank coffee 요 문장을 앞으로 빼볼 거야 I drank coffee As soon as I finish dinner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야 I drank coffee As soon as I finish dinner I drank coffee As soon as I finish dinner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8강 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간을 나타낸 점수 없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 좋아요 아까 잠깐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다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받아쓰기 해보자 네 저도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받아쓰기 한 번 받아쓰기라는 게 별거 아니라 리스팅 한 번 들어봅시다 네 배운 거 배운 거 우리 4권의 원어민 선생님 얘기한 거 있잖아 네 그것만 한 번 내가 무작위로 해갖고 괜찮아요 들려줘 볼게요 아마 내가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지금 연습한 거하고 그냥 내가 정말 무작위로 들었을 때 이게 뜻이 바로 생각나지 한 번 해보세요 네 해봐야 돼 그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습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야 네 벌써부터 떨려 나는 저도요 벌써 무서워요 난 좋아 이런 게 이런 게 좋아 막 곤란하게 하는 게 좋아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배꼬강 시작하기 전에 리스닝 연습 겸 받아쓰기 해도 되고요 그래서 한 번 해보자 해봅시다 문장만 쓰면 되는 건가요 일단 문장을 쓰던지 딱 들으면서 의미를 파악을 해보세요 어려워 왜냐면 불규칙 동사 과거형 많아서 한 번 해봅시다 네 이런 거 좀 연습을 슬쩍 슬쩍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긴 문장도 리스닝이 됩니다 네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언제 우리가 녹음을 하냐 바닷가 다음 시간에는 갈매기 소리와 함께 파도 소리와 함께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갈 거야 나는 응? 따라갈 거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홍보할 거는 Sins Sins 기대되죠? 네 정말 이건 정말 기대됩니다 왜? 사실 막 제가 노래를 자주 듣는 편인데 이런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Sins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네 사실 몰랐어요 의미를 Sins를? 네 참 난 궁금해 당신 뭐야 정체가 아니 한 번은 했잖아 학교에서 네 했을걸 그래요 모르니까 배우지 네 그래서 저는 기대돼요 기대돼? 네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 받아가지마 받아가지마 그러면 공부해놔라 네 좋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우리가 또 새롭게 백구강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S&S 잊지 마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